안녕하세요. 안녕! 잘 지내셨어요? 제가 아이스크림 옷 입었어요. 아이스크림 옷 입었어요. 아이스크림 옷 입었어요. 아, 밀리언 걸을 줄 알아요? 네. 아유, 귀여워. 어서 오자 오오 덜이라서 떡 좀 드리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괜찮아 이 안에 되게 씩씩하다 넘어지면 우리 반응이 안 보여져요 내려올 거야 이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을 줄임만 했다고?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윌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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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 형 되게 좋아하나 봐 윌리엄 계속 따라다니는데? 그치? 윌리엄 윌리엄 이거 하는 건 춤 아니잖아 넌 동생인데 나 동생이잖아 넌 동생아 형 형 형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윌리엄 윌리엄 형 너를 부른데? 응 그렇지 그렇지 오 주세요 주세요 주는 거야? 이거 불려봐 승재야 윌리엄 좋아한다 승재처럼 이거 봐 승재 이거 봐 이거 누구야? 그치? 윌리엄이 이제 첫 번째 생일이래 맛있겠다 이거 떡을 왜 주는 거냐면 어 어 첫 번째 생일이라고 주셨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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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롤루! 건강해, 고마워. 아이고, 예뻐. 승진아, 이렇게 예쁘지? 응. 그만큼이야? 얘들아, 이거 떡이 누가 보낸 거예요? 어, 윌리엄이. 윌리엄 생일이야. 윌리엄 생일 축하해! 튼튼해! 튼튼해! 많이 먹고 씩씩해져! 많이 먹고 씩씩해져! 윌리엄 동생이 벌써 돌이래. 이렇게 떡을 보내온 거야. 윌리엄 두 살이야. 응, 너희는 만으로는 두 살. 만으로는 두 살. 기가 막혀. 맛있어. 윌리엄 잘 먹을게. 축하해. 고마워.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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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